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오브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 요청 3종 세트 시리즈 중 세 번째 홈텍스에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시문을 하다 보면 금융기관 요청 3종 세트가 있어요. 국세 완납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동차 구입하실 때 그때 많이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무시문을 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대로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신고 기간의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라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고 신고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에 1월 25일까지고요.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딱 한 번만 신고 납부하십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에 4월 25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인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2기는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2기 확정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홈텍스에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전에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프린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부가세과세기간 언제기간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증명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민원증명에 보시면 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누릅니다. 저는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날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여러개 하신다면 본인이 지금 출력하려는 사업자 번호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사항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발급 유형은 또 한글, 영문 중 선택을 하시고 사용용도 제출처도 사실대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2018년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한번 해가지고 2018년 1기 확정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급 희망 개업 일자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수령방법을 출력으로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발급번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봤는데요. 보시면은 과세기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세표준이라고 옆에 수익금액 이거 과세분, 면세분 구분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 황급할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텍스에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